내 인생 최고의 가수와 듀엣을 할 수 있는 환상의 무대. 멋진 듀엣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오토가이를 끌고 나왔어요. 아 기가 막힙니다. 너 어디서 왔어요?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딱 지금 웃겨줄 만큼. 아 진짜 잘한다. 장풍맞는 거라고. 그 범츠가 노래 제일 못해. 과연 누가 떨어졌지. 그분의 불을 꺼주세요. 어떻게 뽑아. 성공했다. 성공했다.